오늘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딸기를 사가지고 왔었거든요 새팩을 사갖고 오는 길인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구요 그래서 파자 어르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딸기 한 팩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전에 파카 주던 사람 아닌가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맞아요 그랬더니 왜 자꾸 자기한테 주냐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냥 웃기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새팩 중에 한 팩을 남한테 플로잉 할 수 있어서 마음이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하는데 제 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선생님 기부하다가 영어를 뭐해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얘기해 주면서 왜 그걸 물어봐?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있잖아 생각만 해도 막 필요한 것이 생긴다? 그랬더니 눈을 반짝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받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받게 된 그 비결을 이제 설명을 해 주면서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의 절반이나 3분의 1을 나누는 삶의 습관을 갖다 보면 나의 필요한 것들도 저절로 채워진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나눠보면 어때? 그랬더니 딱히 마음이 결심이 되는 것 같진 않더라구요 아이가 하지만 아이는 분명히 마음에 좋은 겨자씨가 심겨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흡족하고 기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짧게 한 1, 2분 사이에 좋은 얘기 제가 책에서 읽었거나 TV 동화에서 봤거나 아니면 제 삶 속에서 느꼈던 깨달음이나 감동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아이들은 정말 놀랍게도 그 이야기에 스며들며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고 열매로서 저에게 기쁨을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불편해지는 연습이라는 인성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편안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 인생에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결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따뜻한 집, 너무 시원한 집이 아니라 추울 땐 내복을 입고 더울 때는 선풍기에 의존하고 에어컨을 켜지 않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단층은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아이들에게 도전했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은 5층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단층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 하나가 되게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찌각하고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아이가 불편해지는 연습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6개월 전에 한 인성교육을 아직도 기억해? 그랬더니 항상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여자였는데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어른인 저도 정말 인성교육하고 까먹은 그런 내용이 바쁘면 저도 엘리베이터를 탔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면서 헉헉대면서 5층을 걸어 올라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참 겨자씨가 정말 아이들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30에 60에 100배로 자라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비단 어린아이의 마음에만 심겨지는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손편지라는 이 제 채널명은 사실 손으로 쓴 하나님의 보금의 편지거든요 영상이나 모든 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보금의 손편지가 되고 싶어서 인간이 있는 손편지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채널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갖고 있는 선한 것들 좋은 것들 3분의 1이나 2분의 1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열매맺는 기쁨 느끼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